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지난 휴대용 선풍기 성능 비교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오늘은 실제 여러 제품을 사용한 후기와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노서치에서 추천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노서치의 휴대용 선풍기 선택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람 세계와 면적이 충분한가? 두 번째, 5시간 이상 연속 사용이 가능한가? 세 번째, 너무 무겁지 않은 제품인가? 네 번째, 편리한 부가 기능이 포함되었는가? 마지막, 비슷한 스펙의 동급 제품 중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노서치는 제품 협찬 등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소비자 관점으로 테스트하여 추천하였습니다. 제품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천 제품을 총 5개입니다. 그린전산 LCD EET01 주파집 JP 팬천 오난코리아 팬프로 2세대 아이보 IBHF 2600IC 엑타코 V6000입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그린전산 LCD EET01입니다. 1만원도 안 되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큰 팬 크기가 장점으로 가성비 좋은 휴대용 선풍기를 찾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팬 크기 120cm, 길이 200mm 정도로 팬이 크고 길이는 짧은 제품입니다. 조작부는 뒤쪽에 있으며 무게는 184g 정도로 일반 휴대폰 정도의 무게입니다. 날개는 4개이며 안전망을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습니다. 풍속은 3단 조절이 가능하며 풍속 단계와 배터리 잔량을 LED 램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길이가 길어서 목에 걸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접어서 탁상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높이가 낮아 활용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본체, 충전 케이블,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cm 거리에서 단계별 풍속을 측정한 결과 1단 2.8에서 3 2단 3.4에서 3.5 3단 3.9에서 4mps 정도로 바람세기가 강한 제품은 아닙니다. 표기되어 있는 최대 사용시간은 5시간이며 실제 최대 세계로 작동시 약 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소음은 1단 46에서 47, 2단 49에서 51, 3단 54에서 56dB 정도로 조용한 편입니다. 큰 펜 크기와 휴대하기 좋은 접이식 제품으로 가성비가 매우 좋은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바람의 세기가 다소 약하고 약풍으로 작동해도 최대 사용시간이 5시간 정도로 비교 제품 대비 짧으며 탁상용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주파집 JP 펜 1000입니다. 1만원 중반대의 가성비 제품으로 가벼운 무게의 삼각받침 형태의 거치대가 포함된 것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펜 크기 102, 길이 200mm 정도의 보통 크기의 제품입니다. 조작구는 앞쪽에 있으며 실제 무게는 171g 정도로 가벼운 편입니다. 날개는 5개이며 안전망을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습니다. 표기된 크기 대비 실제 편은 약 80mm 정도로 작습니다. 풍속은 3단 조절이 가능하며 램프는 작동 중 흰색, 충전 중 빨간색으로만 표시됩니다. 스트랩은 없으며 손잡이를 당겨서 삼각대 형태로 거치할 수 있습니다. 펜 상단을 휴대폰 거치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체와 충전 케이블 외에 별도의 구성품은 없습니다. 10cm 거리에서 단계별 풍속을 측정한 결과 1단 2에서 2.1, 2단 2.8에서 3, 3단 3.4에서 3.6mps 정도로 바람 세기가 다소 약한 편입니다. 표기되어 있는 최대 사용시간은 13시간이며 실제 최대 세기로 작동시 약 2시간 20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소음은 1단 43에서 44, 2단 50에서 51, 3단 56에서 57dB 정도로 조용한 편에 속했습니다. 삼각대 형태의 간편한 거치 방식에 휴대폰 받침대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1만원대의 가성비가 장점인 제품입니다. 바람 세기가 다소 약하며 팬 크기와 배터리 용량이 작은 것이 단점입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온왕 코리아 팬 프로 2세대입니다. 1만원대 가격에 준수한 성능으로 인기가 높은 제품입니다. 사용시간, 무게, 팬 크기, 편의선 등 모든 스펙이 평균 이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가장 추천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팬 크기 106, 길이 207mm 정도로 보통 크기의 제품입니다. 조작부는 앞쪽에 있으며 실제 무게는 165g 정도로 가벼운 편입니다. 날개는 4개이며 안전망을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습니다. 풍속은 4단 조절이 가능하며 측면의 램프는 작동 중 흰색, 충전 중 빨간색으로만 표시됩니다. 핸드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전 겸용 거치대가 포함되어 탁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체 외에 거치대, 핸드 스트랩, 충전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cm 거리에서 단계별 풍속을 측정한 결과 1단 1.8에서 2 2단 2.8에서 3 3단 3.8에서 4 4단 4.6에서 4.8mps 정도로 바람 세기가 강력한 편입니다. 표기되어 있는 최대 사용시간은 14시간이며 실제 최대 세기로 작동시 약 2시간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소음은 1단 45에서 46, 2단 53에서 54, 3단 58에서 59, 4단 62에서 63, 4단 6.8mps 정도 사용합니다. 4단 6.8mps 정도로 큰 편이었습니다. 4단 조절 가능한 강력한 바람 세기에 편리한 충전 겸용 거치대가 포함된 1만원대 가성비 제품입니다. 다만 바람이 멀리 나가는 대신 펼쳐지는 면적이 다소 좁으며 소음의 크기가 비교적 큰 것이 단점입니다. 네번째 추천 제품 아이보 아이비 HF 2600 ICE입니다. 충분한 팬 크기에 강력한 바람 세기, 풍속을 5단계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본 바람 성능이 가장 우수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팬 크기 105, 길이 220mm 정도로 길이가 긴 제품입니다. 조작구는 앞쪽에 있으며 실제 무게는 173g 정도로 가벼운 편입니다. 작은 날개 3개, 큰 날개 3개 총 6엽 제품이며 안전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풍속은 5단 조절이 가능하며 풍속 단계와 배터리 잔량을 LED 램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전 겸용 거치대가 포함되어 탁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체 외에 거치대, 핸드 스트랩, 충전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cm 거리에서 단계별 풍속을 측정한 결과 1단 2.8에서 2.9 2단 3.4에서 3.5 3단 3.8에서 3.9 4단 4.3에서 4.4 5단 4.8에서 5mps 정도로 바람 세기가 아주 강력합니다. 표기되어 있는 최대 사용시간은 12시간이며 실제 최대 3개로 작동시 3시간 20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소음은 1단 47에서 48 최고 단계 60에서 61dB 정도로 큰 편이었습니다. 강력한 바람 세계에 풍속을 5단계나 조절할 수 있으며 편리한 충전 겸용 거치대가 장점입니다. 다만 2만원대로 가격이 다소 높고 안전망이 분류되지 않아 내부의 먼지 청소가 불편한 것이 단점입니다. 마지막 추천 제품 엑타코 B6000입니다. 강력한 바람 세계에 대용량 배터리를 포함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보조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탁상용 거치대, 거치클립이 포함되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펜 크기 104, 길이 220mm 정도로 길이가 긴 제품입니다. 조작구는 앞쪽에 있으며 실제 무게는 247g 정도로 무거운 편입니다. 작은 날개 3개, 큰 날개 3개, 총 6엽 제품이며 안전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풍속은 4단 조절이 가능하며 별도의 배터리 버튼을 누르면 잔량을 LED 램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충전 겸용 거치대가 포함되어 탁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체 외에 거치대, 거치클립, 충전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cm 거리에서 단계별 풍속을 측정한 결과 1단은 0에서 3.3mps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자연풍이며 2단 3.2에서 3.4 3단 4.7에서 4.9 4단 5.7에서 5.9mps 정도로 휴대용 선풍기 중 바람세기가 가장 강력한 제품입니다. 표기되어 있는 사용시간은 6시간이며 실제 최대 세계로 작동시 해도 약 6시간 30분 정도로 비교 제품 대비 2배 이상으로 사용시간이 매우 긴 제품입니다. 소음은 1단 40에서 47, 최고 단계 60에서 61dB 정도로 큰 편이었습니다. 보조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 충전 겸용 거치대가 포함된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3만원대로 가격이 비싸고 무거우며 안전망이 분리되지 않아 내부의 먼지 청소가 불편한 것은 단점입니다. 추천 제품 5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성비 제품을 찾는다면 그린전산 LCB-EET-01 간편하게 사용할 거치 겸용 제품을 찾는다면 주파집 JP-PEN-1000 가격과 성능 사이에 고민한다면 오난코리아 펜프로 2세대 바람세기가 강력한 제품을 찾는다면 아이보 IVHF-2600IC 최고 수준 바람세기에 사용시간도 긴 제품을 찾는다면 엑타코 B6000입니다. 휴대용 선풍기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가전제품 관련 다른 영상도 확인하세요.